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 살고 있는 말이 하는 복지 말로 하는 복지 말말복지 복지인 연구소 김진은 입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요 한 해가 지나자마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주이거든요 이 제주도에 밖에 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펄펄 내리고 있어요 제가 해안가 쪽에 살고 있는데 해안가도 이미 엄청 눈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눈을 본 것이 그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커서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것이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눈이 우리가 작년 한 해 모든 분들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힘들었는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얗게 이렇게 수놓는 그런 의미 있는 눈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1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뜨거운 그런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2021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영역의 영상들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많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올린 영상만 200편이 넘더라구요 제가 3월 말부터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하루에 한 편씩 평균으로 잡으면 하루에 한 편씩 영상을 올린 게 되는데 올린 영상들에 많은 분들이 질문도 던져 주셨고 또 감사하다는 댓글로 힘과 응원도 많이 불어 넣으셨어요 그 댓글에 제가 더 큰 힘이 되었던 건 사실이구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댓글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이 계세요 첫 번째 유형은 사회복지 지원 제도를 받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과 또 제가 사회복지사 1급 특강을 진행하다 보니 사회복지 1급에 대한 어떤 학습 욕구가 있어서 접근하시는 분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주는데 첫 영상은 원래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바뀌는데요 이 바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작년에 신청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올해는 한 번쯤은 다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화면을 통해서 올해 첫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폐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과연 폐지일까 완화는 아닐까 이러한 궁금증도 개인적으로 좀 가져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말로 하는 복지 복지인 연구소 김진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6511호를 찾아보면요 2020년 12월 15일날 발행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주요 개정 내용 등 이렇게 6페이지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6페이지 내용의 앞부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이라고 타이틀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생계급여의 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생계급여를 계측할 때에만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노인 가족 한부모 가족이 추가됩니다 왜 추가가 되냐면 이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가족인 경우는 2020년부터 무엇이 사라졌었냐면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이미 2020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에는 노인 가족과 한부모 가족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 노인 가구 한부모 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급자 가구의 요건과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요건을 충족했을 때 부양의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수급권자 수급자 가구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가구의 가구 중 하나라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수급자 가구로써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하는 해당 가구의 가구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사주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채점 가구 중에서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를 포함하는 해당 가구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죠 교수님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엄마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인데 그러면 그분도 생계비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겠네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으로 책정된 가구에 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수급자 수급권자 가구로서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해당 가구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급권자 수급자의 가구 요건이 충족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충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되어 졌을 때 다음으로 뭘 본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요건을 살펴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요건을 살펴보면 소득과 재산 one two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소득기준은 뭐냐 재산 기준은 뭐냐 일단 여기에 설명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이하 재산 기준이 9억 이하라야 됩니다 뭐예요 연소득 1억 그리고 재산은 9억 건 이하라야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이하라야 됩니다 이 1억을 우리가 1년이 12개월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실제 월 소득으로는 월 실제 소득으로는 834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900만 원이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종전대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재산 기준을 봐야 되는데 밑에 이러한 무슨 부연 설명이 있어서 이 부연 설명을 좀 보면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선정 시 반영되는 차감 제외 항목 교육비 의료비 등을 미 반영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월 소득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계비를 여러분들이 소득을 계측할 때에 내가 월급이 실제로 834만 원이라고 그래도 기본 공제액들이 있어서 이것을 빼 주거든요 그러면 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예를 들어 7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차감 이후에 이 금액이 아니라 차감 전에 실제 소득이 얼마 834만 원 이하라 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재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나라는 재산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 재산과 일반 재산과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 금융 재산과 부채 등 공제 항목 미 적용한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자동차 재산 가액 합산이 9억 이하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재산도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액 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재산이나 자동차나 금융 재산에 기본 공제액을 적용하기 전에 전 금액으로 재산이 9억 원 이하라 해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뭘 뺄 거 뺀 다음에 금액이 아니라 원래 금액이 9억 원 이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의 가구 요건과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요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적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요 우리가 맨 앞에도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급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여서 실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교육급여는 이미 2015년에 폐지가 됩니다 뭐가 폐지가 되었어? 네 맞아요 부양 의무자 적용이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요 주거급여도 마찬가지 2018년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앞에도 설명했듯이 생계급여에 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유무를 우리가 선정할 때에 노인 한부모 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이면서 부양 의무자의 능력 조건을 부양 의무자의 능력 조건이 뭐였어요? 그쵸 소득이 연 1억 재산이 재산이 9억 이하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된다? 폐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도 있죠 의료급여는 어떻냐? 교수님 의료급여는 어때요? 의료급여는 현행대로 부양 의무자가 적용이 계속 올해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완화 또는 폐지가 되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영역까지 아마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보시면 해당 노인 한부모 가족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가족에 부양 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에 혼인한 딸인 경우는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었냐면 금융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부양 의무자가 폐지가 되고 이 이상이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했었어요 주거용이나 일반 재산을 고려하지 않았었죠 혼인한 딸의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추면 어차피 뭐가 안 돼요 부양 의무자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혼인한 딸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굳이 부양 의무자의 가구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나 소득 신고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부양 의무자의 1천 이내에 관계에서는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나 소득 신고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서류를 제출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양 의무자 기준 특히 생계급여 계측에서 달라지는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작년 한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구가 있다 그러면 원래 특히 노인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구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로서 생계급여를 다시 한번 신청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021년 역시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달라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산 기준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가면 담당 공무원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자동차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자동차가 있냐 없냐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 부분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을 계측하는 방법에서 다소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또 든든한 또 좋은 덕담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